모나코의 샬롯 카시라기 공주가 태어나던 그 해 1985년 이곳 서울에서는 빛날해 아리따울라 우리 헤나 아가씨께서 태어나셨지 동아시아 최고의 기업인 우리 강산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서 한국 여성 부호 1위, 동아시아 최고의 핫셀러브리티 1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상속료 1위에 선정되기도 하셨지 뿐만 아니라 헤나 아가씨는 승마, 사격, 검도 등 온갖 스포츠의 만능일 뿐 아니라 강산그룹의 글로벌 메인 모델로 나설 만큼 뛰어난 미모까지 갖추고 계신다 헤나 아가씨를 위해 만들어진 이 저택은 40만평이 넘는 부지 위에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장은 물론 자가용 비행기가 뜰 수 있는 경납고까지 갖추고 있으며 수십 명의 집사와 메이드 그리고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셰프들이 24시간 정성을 다해 아가씨들 모시고 있지 상기 피고인 강헤나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뇌물공여죄, 차량 파손죄로 벌금 1,000만원과 사회봉사 명령 150시간을 명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